경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2에 신고해주시면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총 352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해서 도민 여러분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주시도록 최선이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심하고 행복하게 추석 명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추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소방관서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지로 하는 곳에는 구급차를 붙이시기 위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마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족, 친지, 이웃과 보름달처럼 가득한 행복,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210만 충남 도민들이 넉넉하고 풍성한 한강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21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도공무원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이 즐겁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은 마음의 휴식처로 갑니다. 함께 모여 그동안 미뤘던 맛있는 음식, 즐거운 대화로 지쳤던 마음과 몸에 휴식을 선사하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 활력 넘치는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꽉 찬 저 보름달처럼 모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